대주는 좋은 사람이오, 나쁜 사람이오 그 목동이 장대주 대주요 딸이다 사람이 찾고 있어 경성제일의 정보통이라더니 생각보다 주먹을 많이 벗고 계시네 굳이 부인하진 않겠소 그곳 지하가 매우 수상스럽답니다 거기가 어디야? 옹성병원이요 됐어 한 번 옮겨진 환자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지금 옹성병원 한 시선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돼지 난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하는 사람이오 도와주시겠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었으면 좋겠어서 단순하고 적이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친구인가요? 카리오 야미나이다로 하약! 하약! 약속 하나만 합시다 죽지 마시오 하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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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